근데 김건희가 또 판사한테 전화하면 어떻게? 김건희 걔는 허고담죠. 허고담죠. 판사 전화해서. 왜 걔가 허고담냐면은 걔는 코로나 콘텐츠 전시 할 때 있잖아요. 전시 할 때 사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갈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1월인가 10월인가 그 사갈전 할 때 그 서울중앙지부 판사들 40 몇 명이 단체 관람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 다 김건희가 전화해서? 그때 또 윤석열이는 결혼 전이에요. 결혼 전인데 윤석열이는 중수 이과장 할 때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랑 단체 관람 온 거 아니에요. 안대희하고 김건희하고 친하단 말이에요? 어 그러니까 가는 그럴 수 있죠. 친하실 수 있죠. 김건희는 전화번호 책에 이름만 있으면 전화할 텐데 나도 전화 기다려줘요. 지금 2탄 폭류한다니까 많이 궁금할 거 아냐 뭔지.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. 아 이거 뭐냐고? 방송할 때 뭐냐고? 그러면 좀 미리 그러면 또 방송금지 가처분 들을 수도 있네요. 아 내면 더 커지고 좋지. 이게 이게 사이즈를 키워야지. 그래야 이제 공영방송도 보죠. 가처분 시청 좀 내봐요. 미리. 야 명신아. 명신아 대한마디에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 명신이가 있다.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5분동안 시간 될게요. 야 명신아 네가 국정 파트너냐? 둘이 국정 파트너를 하려고 말고 둘이 빨리 얘기해 놔 나라. 누구들 남자 여자가 하는 건 뭐야. 애를 낳아야 하잖아. 우리나라 나라 출산율이 0.7까지 떨어졌는데 너라도 좀. 인공수정이라 너라는 건 안되면. 뭐라도 해서 한번 해봐라.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갖고.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나는 직접 모르는데. 아 참 그러지 말아요. 가처분 신청을 내게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. 너 팩트. 정말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취재원이니까 너 이거 터지면 입장 곤란하겠더라 정말로. 아 참 자꾸 그러지 말아요. 가처분 신청 내라고 또 그럼. 아 그러니까 내. 아 또 내는 게 좋다며. 아 내라고 해요. 너 너 어머니는 내가 여기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방송하니까 뭐 얼굴 들고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? 야 너 어머니는 그런 그렇게 낯짝이 얕지 않아? 너 어머니는 더 철면 피우고 더 후한 무치지.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. 너는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렇게 뭔 짓이냐. 네 얼굴. 너 아저씨. 아저씨 내가. 난 네 아저씨도 안 할래. 너 나보고 선생님 멋있다고 했잖아. 지금도 안 멋있냐? 봐봐라. 어때? 내가 멋있게 선글라스도 안 묶여볼까? 내가 그때 이걸 쓰고 갔던가? 차에서 딱. 그때도 이 안경이 있었어요. 딱. 그러니까. 쓰니까 멋있네. 선생님 멋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5천만의 세계 조롱거리 되지 말고. 네가 무신. 네가 차라라 지랄하고 앉았네. 아니 좀. 저기 다 끝났어요 벌써. 5분헛이라니까. 아니 시간이 안 됐는데. 아니 명신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. 어른으로서 멋있는 선생님으로서 한마디. 난 얘한테 할려고요 싶은 얘기는. 지금이라도 개과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. 그걸 말하세요 말할 걸. 개과천 살아라면 20년 전에 했어요 이미. 그 양재택 천례로 서기 전에 이미 했고. 그러다 윤석열 또 쓰러트리기 전에 했고. 그런 말씀은 가능치 않은 거지. 그 말씀은 윤석열 쓰러트린 거예요? 윤석열 앞에서 자빠진 거예요? 어느 것이요? 그건 난 몰라요. 그걸 뭐 물어봐 봐. 나중에 물어보세요 만나면. 하여튼 명신아 서울의 소리에서 아주 야심작을 내고 있어. 그러니까 너 빨리 먼저처럼 MBC다 하듯이. 방송님들이 같이 보신 척 하든지.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. 알고 싶으면 초심한테. 너 초심 안아주고 싶다고 그랬잖아. 전화해봐. 전화 한번 알려주래? 6801에 5900번. 68015900. 전화, 오면은 다 돼야지. 보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.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. 네.